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책 우리 기출문제집 책 214페이지 대리부터 214페이지 대리 최근 기출문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번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된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해야 여러분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안에 내용들도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소개의 목적 축합격 그죠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은 말 축합격이라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1번부터 한번 보는데 그죠 214페이지 문제 1번부터 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근데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자 요거는 원래 대리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도래한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경우 경우 다음에 주어가 나오죠 여기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요거는 뭐를 가르치냐면 자기계약을 가르친다 그죠 이 자기계약인데 자 본인이 있고 이 대리인이 있고 이런 상대방이 있는데 자 대리인이 본인에게 예를 들면 자 대리인이 본인의 돈의 3억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대리인이 본인은 채무자고 대리인이 채권자다 1억 빌려준 채권이 있단 말이죠 채권이 있는데 그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뭐가 도래했다 기한이 도래했을 때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3억 중에서 자기의 채권 1억을 변제에 충당하는 것 채무 이행에 충당하는 것 변제하는 것은 자기계약이지만 위반되지 않는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 자기계약은 금지하지만 이런 기한이 도래한 자기계약은 원칙 금지하지만 그죠 근데 기한이 도래한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그죠 뭐라고 했냐면 채무는 100% 갚아야 된다 채무는 몇 퍼센트 갚아야 된다 100%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대리인에 대한 채무가 있다 근데 기한이 도래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의 돈을 가지고 있다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허락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됐습니까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은 자 주어 끊고 무슨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은 자 담보권 설정해라는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해제 나오면은 무조건 본인만 할 수 있다 해제하면은 이미 대리에서 해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 자 그럼 본인이 대리인이 다시 자기가 해제할 권한까지 갖으려면 별도의 해제에 대한 숙건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죠 그래서 여러분 해제할 권한은 이미 대리에서 누구만 있다 본인 그럼 대리인이 해제하려면은 별도의 대리권 특별수권이 있어야만 대리인이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리는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맞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은 끊고 자 계약을 체결해라고 대리권을 수혜했습니다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있지만 아까 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고 해제하려면 별도의 숙건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 끊고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각자 그 다음에 친권만 공동이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합니다 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털린 것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번 중요하죠 1번의 1번은 아까 자기계약인데 채무행은 자기계약 허락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는 100%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갑은 장신의 액세 부담을 매매계약 체결하는 대리권을 어뢰에게 수혜했고 어른 갑을 대리하여 병과 체결하였다 자 갑을 병이죠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상대방 자 이것부터 그려져야 되고 오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인지는 매도인의 경솔 경박 무경은 궁박의 여부는 자 그래서 매도인 경솔 경솔 무경은 궁박의 상태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 했을 때 여러분 구조의 경무대 이렇게 했죠 경솔과 무경은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1번은 털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어른 어른 대리입니다 본인의 성락 없이도 부득이한 사유가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은 복대린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된죠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있답니다 있어야 있고 없으면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어리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음으로는 변제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돈을 지불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의 변제로서의 효과는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지급음으로 변제로 소멸하였다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을의 대리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아까 잇대했습니까? 없대했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인인데 미성년자다 정상적인 대리인인데 미성년자다 자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대리인인데 미성년자다 하더라도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제한능력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답니다 없다다 하는 거 그래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 대리행위 그대로 뭐 유효하고 제한능력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틀린 것입니다 자 틀린 것인데 2번은 아까 옳은 거 3번은 틀린 것인데 조심해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없다 맞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선임만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 임명 선임 임명만 대리인 자기 이름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고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리한다 법률 행위도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을 대리한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선임 임명만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고 나머지 복대리는 무조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각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보존 이용 개량의 관리 행위인데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이용 개량의 관리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관리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행위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허락도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인인데 제한능력자입니다 본인이 선임했는데 제한능력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는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털린 것은 2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복대리는 무조건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대리인을 대리한다 하니까 털렸습니다 그래서 털린 것은 2번 이렇게 되겠고 3번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털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으로 털린 거 자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았다 대리권 소멸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공통 소멸 사유 있죠 본인이 소멸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망 본인의 사망 하나밖에 없고 대리는 3개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경제시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았다 대리권 소멸한다 이런 거는 외워야 암기상이다 이렇게 생각 볼 수 있죠 그래서 털린 건 1번이고 소멸합니다 그 다음 여러 명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무슨 자 각자다 하는 거 자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다 쌍방 대리 할 수 있다 자 허락이 있으면 쌍방 자기계약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여러분 대리권 남용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권한도 주고 했는데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한다 자기 또는 자기 이익 자기 이익 배임 횡령 이런 단어가 나오면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은 비지니 이론을 적용합니다 무슨 지니 이론을 적용합니까 비지니 비지니는 누구에서 결정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맞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무효고 그 외에는 대리인이 남용해도 본인이 책임진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자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용할 권한은 있지만 해제할 권한은 없다 아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팔아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자 갑을병 그대로 갑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은 대리인이고 틀린 거 자 어리 항전 후경개시 심판을 받아도 자 여러분 대리인권이 소멸한 거는 사망 파산 성년 후경개시입니다 그러면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한전 후경개시됐다 대리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한전 후경개시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하니까 OXX 쉽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대리인이 소멸하는 사유 딱 3개 사망 파산 성년 후경개시 그죠 본인하고는 딱 한 개밖에 없죠 사망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 공통 소멸 사유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3개밖에 없습니다 사망 파산 성년 후경개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 대리인은 숙건행기 철회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하죠 한전 후경개시 심판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른 갑의 허락이 있으면 자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걸 제목 붙이면 이번 제목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계약이죠 자기계약인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가 매수인이 되어서 대리인이면서 또 매수인으로서 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핵심 단어는 허락이 있으면 갑의 허락이 있으면 핵심 단어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갑은 특별한 갑은 본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숙건행기를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예 이미 대리는 본인이 그만해 하면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의 숙건행기는 불효식행이다 그래서 불효식행이고 묵시적인 방법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5번 갑입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된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자 매도에 대한 대리권 수혜였습니다 자 매도에 대한 대리권 수혜했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심지어는 포괄적인 대리권 수혜했을 때는 잔금기를 연기해 줄 권한까지도 있지만 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맞고 오고 저희 그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 또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복 대리는 나오면은 두 해입니다 선임하면 대리인 자기 그 외에는 무조건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의 대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 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대리행위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선임만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 대리행위는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그럼 4개 나머지 맞겠죠 자 그럼 포인트를 한번 보는데 숙권행위를 정하지 않았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보존행위 이용행위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는 문제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이용행위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리는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자 여러분 사자는 대리인이나 똑같습니다 복대리에 대한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짱 중요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대리인이 자기가 말 잘 듣는 개를 통해서 메모 적어갖고 줬다 그럼 대리인이 행위한 거잖아요 복대리에 관한 규정 아닙니다 요꼭경합니다 사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대리인이 성년후경계시되면 소멸합니다 한정후경계시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년후경계시 사망파산 성년후경계시 3개 사망파산 성년후경계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자 수인이 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각자 하는 거 요런 거 늘 나오던 거 같은 게 계속 나오죠 자 7번 갑니다 갑의 대리인 오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갑이 본인인지 얼의 대리인인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얼의 대리인 갑은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얼은 본인 갑은 대리인입니다 근데 요 갑의 대리인 오로 남은 갑의 대리인 오로 남은 갑은 본인 얼은 대리인 갑은 본인 얼은 대리인 갑을 병 이렇게 나갑니다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설명 중 털린 건 했습니다 자 얼은 대리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고 해제할 권한은 없다 했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습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 행위했다 본인은 모르고 있어도 본인이 기망 행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아니요 얼이 죄송합니다 자 얼이 병의 기망 행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망 행위했습니다 자 상을의 기망 행위 병의 기망 행위로 자 병의 기망 행위로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자 본인은 모르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본인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 해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대리인에게 대리인에게 해제 해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누구만 해제할 수 있냐면 본인만 취소 해제 건 행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꼭 조심해야 되죠 자 해제 취소 사유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망 대리인에게 뭐 어떤 계약 잘못해가지고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자 대리인에게 취소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누구만 본인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본인만 할 수 있고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할 수 있고 자 그럼 대리는 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이 해제 취소하려면 별도의 숙건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2번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1번 2번 맞고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대리인이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 날이에도 본인이 누구라는가 조금만 나타나 있으면 본인이 누구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위안 대리인에게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어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은 제목 붙이면 현명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누가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하는 거 자 여러분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데 현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죠? 표현대리 없다 하는 거 표현대리 없고 착오 없다 하는 거 이 두 개 꼭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만약에 정상적인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정상적인 자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이 선임했는데 제한능력자다 정상적인 대리인데 제한능력자다 대리인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저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는 하기 위해 어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역시 갑을 병입니다 어른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의 병과 체결하였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그럼 어쨌든 갑을 병으로 갑니다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상대방이죠 어른 고급고급기업입니다 어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중도금 잔금을 순행할 권한도 있다 자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어르에게 손해배상 자 만약에 어쨌든 대리인이 잘못해가지고 계약이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자 계약이 해제되게 되었을 때 자 어쨌든 갑이 해제한 경우 본인 척의 잘못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면 대리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의 효과도 누구한테 기속하냐면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그래서 병은 어르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병의 채무불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채무불량이 있는 경우 어른 해제할 수 없고 갑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에게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누구만 해제할 수 있다 본인만 그럼 대리인이 해제하려면 특별수건 또는 별도의 수건형이 있어야만 본인은 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갑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갑만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다 누구만 해제할 수 있다 갑이 병에게 하는 거 자 병이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 본인입니다 여러분 아까 있죠 만약에 대리인 측에서 또는 본인 측에서 잘못이 있어가지고 계약이 해제가 됐다 상대방이 해제했을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도 본인에게만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도 본인과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래서 병은 손해배상도 갑에게만 청구한다 그 다음 5번 만약 갑의 매매계약 체결과 예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는 계약금 중도금 장금 취급 받을 수 있고 장금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까지는 있지만 해제할 권한은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해제할 권한은 없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복대리 여러분 복대리는 아까 선임만 선임 임명 선임 임명 선임 임명만 대리인 자기의 이름 그 외에는 무조건 본인의 대리인이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자 본인에 대해서는 그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자 만약에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게 어쨌든 자기가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은 있답니다 있는데 됐습니까 과실 책임진다 하는 거 무조건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선임했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은 있고 선임 감독 승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책임을 많이 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책임만 집니다 그럼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없다고 아니고 있다고 이런 경우에 또 선임 감독상의 책임 이러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선임 이걸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과실 책임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합니다 자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했습니다 자 대리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지위도 같이 소멸합니다 연결된 거하고 똑같다 했죠 정기선 무슨 선? 정기선 연결된 거하고 똑같다 자 본인 대리인 복대리인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소멸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거 소멸해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사망해서 본인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권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복대리인이 또 넘던 행위에 했다 126조 넘던 행위에 했다 126조 그 다음에 소멸 후에 했다 129조 다 됩니다 복대리인의 대리에서 표현대리 그대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이걸 자기 책임하에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책임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책임하에? 자기 책임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다른 말로 자기 책임하에 책임하에 또는 임의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무관실 책임진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강행법규 강행법규 103, 104 강행법규 103, 104 다시 강행법규 103, 104 이런 확정적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1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허락 없이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자기 계약하면 묶은 대립니다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허락 없이 하면 묶은 대리고 이럴 때 본인이 추인하면 다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동행위의 묶은 대리 어쨌든 묶은 대리 나오면 본인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동행위의 묶은 대리는 본인에 대해서는 무효인데 절대로 유효로 본인 추인도 불과하다 본인 추인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다 유효가 아니고 무효다 하는 거 확정적 뭐다? 무효다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동행위의 묶은 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다 하는 거 그래서 3번 틀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4번 대리인이 자기 배임행위 나오면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나오면 107조 적용합니다 비진이 비진은 누구에서 결정합니까 상대방이 안경우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본인은 그 대리에서 책임이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이미 대리는 본인이 미등기의 부동산의 보존등기 그래서 여러분 권한을 정하지 않는 이미 대리는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용개량의 관리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관리행위 할 수 있다 하는 거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보죠 지금까지 10문제 풀었는데 10문제 풀었는데 문제 풀기 전에는 항상 문제 풀기 전에는 전에 이론이 되어 있었다 이론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 하고 그럼 이 이론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어야 한다 풀어보았어야 한다 봤어야 봤어야 봐야 풀어보아야 한다 풀어보았어야 한다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론은 뭐냐면 이론은 구구단이다 구구단이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3 곱하기 8은 얼마냐 했는데 선생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3 1은 3 3 2는 6 3 3은 9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시험 떨어집니다 이미 그죠 3 곱하기 8은 3 3개의 모둠이 8개 있는 거다 3 8이 24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구단이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금방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계학과 쌍방대리하면 원칙 못한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의 없이 자기계학과 쌍방대리했다 묵건대리다 나중에 본인이 취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고 취인 안 하면 무효다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 이런 거는 허락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용개량의 관리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 행령하면 대리권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인 경우는 107조 비지니 이론을 적용한다 비지니 이론에서는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구단 기본적인 중요사항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 하면은 선생님 미치겠어요 이렇게 미치는 거는 저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미친다 됐습니까 선생님 미치겠어요는 저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미친다 만약에 안 미치려면은 기본적인 이론부터 한 번 들어야 된다 하는 거 이론을 듣고 이론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론은 구구단이다 구구단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는 구구다 문제풀이는 뭐다 구구다 그러면 여러분 국어에서 중요한 건 뭐다 주어다 주어는 무조건 끊어라 무조건 어떻게라 끊어라 끊고 주어는 기억해야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갑니다 자 협의의 문건대리 털링과 됐습니다 자 협의의 문건대리는 누구에서 결정합니까 본인 그죠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 추인 안하면 확정적 유효 하는 거 자 그래서 상대방이 묵건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동행위 한 경우 어쨌든 상대방이 묵건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동행위 한 경우 됐습니까 자 상대방이 어쨌든 묵건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동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뭐 어쨌든 뭐 단동행위다 무슨 행위다 단동행위인데 묵건대리다 동의가 있고 단동행위인데 묵건대리다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추인은 여러분 묵건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털렸다 그 다음에 묵건대리에 대한 계약의 추인은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추인은 본인이 하는데 본인이 상대방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ㄱ, ㄷ은 맞다 하는 거 그럼 틀린 것은 니은이죠 그럼 니은 뭐 리얼 그 다음에 그 묵건대리행위는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 추임 이후에도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됐다 맞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럼 틀린 것은 니은과 미염되겠네 그죠? 틀린 거 찾아라 하니까 묵건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묵건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아니죠 본인이 하는데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인이 누구한테 하는 추인과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가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과 미염되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묵건대리에 관해서 옳은 것 자 묵건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좀 묵건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자 본인이 추인하는데 여러분 묵건대리는 원칙은 화끈합니다 추인하면 소급해서 그 자체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추인은 화끈하게 추인하든지 추인 안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럼 추인하면은 그럼 일부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변경을 간 추인 자 일부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변경을 추인 비소급 추인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했다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일부 변경 조건 비소급적 추인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 비소급 중 4개 한꺼번에 기억합니다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있고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1번 맞다 그 다음에 추인하면은 원칙적으로 소급했습니다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해서 대리행위가 있었대로 소급해서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고 그럼 추인을 의사표시는 원칙 본인이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다 됐습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알았다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답니다 누가 알았다면 원칙적으로 추인은 상대방한테 합니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하는데 자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했다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다 추인은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다 틀리고 1번 맞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상대방은 안경우 자 무권대리라는 걸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상대방이 악이다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안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는 최고 이외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거 거둬도 되는 거 한다 못한다 못한다 철회 없다 철회하려면 상대방이 선이라야 할 수 있고 악인 경우 철회할 수 없고 안경우는 최고만 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할 수 없고 뭐는 할 수 있다? 최고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어쨌든 무권대리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무권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게 되었던 간에 무권대리는 무조건 책임집니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 책임지는데 책임지는데 이걸 뭐냐면은 무과실 책임이다 자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책임하면 무과실 책임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상대방이 선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최고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악인 경우는 철회는 안되고 무엇만? 최고만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인이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철회, 최고, 이행, 청구, 그 다음 또 손해배상 그런데 악인이면은 최고만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지지 손해배상 없고 다 없다 이런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이나 본인에게 압박을 가려면 선이라 해야 되고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경우 오로지 최고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무엇 때문에 무권대리가 이루어졌던 간에 제3자 행위로 인해서 무권대리가 약위에서 제3자에게 속아서 무권대리 했다더라도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